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인데요 손목에 헛같은게 볼록 튀어나와서 병원에 가보니 손목결절종이라네요 쥐사위로 빼내니까 하얀 투명젤리 같은게 나오던데 다시 며칠 지나니까 또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하나 생각이 드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꼭 입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수술하면 재발은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목결절종이라는 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수술을 꼭 해야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목결절종으로 인해서 미용상 너무 보기 싫어진다던지 이로 인해서 손목을 뒤로 제낄 때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지켜보는 방법, 주사기로 빼주는 방법 또는 주사기로 빼고 스테로이드를 좀 주입해주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요 주사기로 뽑았는데도 계속 재발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주사기로 뽑은 경우에 그 재발율은 50%를 넘게 됩니다 주사기로 뽑아서 완전 치유가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재발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 확실한 치료법을 원하시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절개해서 결절종을 완전히 도려내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결절종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다 완전히 절대로 재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약 10% 정도의 재발율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재발율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절종을 없애고 싶다고 하면 수술적 방법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절종 제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대개는 당일 퇴원으로 수술하거나 또는 1박 2일 정도의 간단한 입원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